네, 반갑습니다. 이리보는 오늘은 새 2019년 7월 11일 자정 넘어서 녹화 중입니다. 기해년의 신미월 그리고 기후일입니다. 기토가 뜬 날이고요. 아직 신미월이라 정화가 영향을 현재 비치고 있죠. 청간에 지금 제가 적어둔 부분과 같이 식신과 비견이라고 하는 것이 떠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현재 보시면 기토, 기토, 미토 모두 비견이죠. 그런데 이 미올은 뜨거운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여름의 끝계절이지만 열기를 많이 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식신은 일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주변 사람들을 뜻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태지와 관대지와 장생지에 놓였다라고 각각 저는 해석을 합니다. 태지는 아직 현실에 미치지 못한 것이고요. 관대지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먼저 앞서는 건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죠. 장생지라고 하는 환경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의 가장 큰 부분인데 내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일주가 되는 거죠. 장생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계속 생깁니다. 무엇이 생깁니까? 나에게 뭔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뭔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일간별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일간은 띠벨에 비해서 좀 덜 정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간별 운세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 연재 중입니다. 자, 간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이 운세를 보시는 분들은 본인의 일간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요즘 무려 만세력 어플에서 본인의 일간을 찾는 것은 굉장히 쉽게 인터넷에서 그만큼 쉽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일간은 한자 사진 같은 데서 본인의 한자를 잘 모르셔도 바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갑일간은 간목일간 분들은 돈이 들어올 일이 자꾸만 생기고요. 그리고 회사의 업무적인 능력은 오늘 좀 따라주지 않아서 본인의 능력이 저조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내가 잘 해보겠다 이런 부분만큼은 즉 비전은 희망을 굉장히 많이 품을 수 있는 그런 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을일간 가볼까요? 네, 을목은 오늘 금전이 좀 많이 나가는 날이에요. 자동이체가 빠져나간다거나 수입은 들어오는 게 별로 없는데 돈 나갈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주변에서도 돈 달라 돈 달라 그런 소리가 많고 본인의 통장에서도 뭔가 결제되고 이체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집안의 가장이 준비 중인 사업이 뭔가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구색을 좀 갖추는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계속 금전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목돈이 나가요. 그래서 목돈을 써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재무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 하는 날입니다. 자, 이제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일간입니다. 본인이 혹은 나의 장성한 자식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꼼뚤꼼뚤해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 주변 식구들이 아주 든든하고요. 그리고 일적으로 책임감이 매우 강합니다. 본인의 일은 정작 멈춰 있어요. 소속된 회사에서 불러주지 않는다거나 기약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즉, 발전이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한계가 많은 날입니다. 힘내십시오. 자, 이제 죄송합니다. 정화일간 할게요. 네, 정화일간. 7, 8, 좀 넘어질 뻔했어요. 정화일간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부딪혀요. 뭔가 생각은 많이 앞서는데 내 손에서 만들어지는 결실이 적어서 힘이 많이 빠질 수가 있고요. 할 일은 계속 꼬리를 치고 꼬리를 치고 계속 새끼를 쳐요. 근데 일만 많지 정작 완벽하게 해내는 일은 없고요.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화분들도 역시 힘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무토로 넘어가 볼까요? 무토일간은 어떤 날일까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 시기예요. 사람들이 좀 많이 바뀝니다. 회사에서도 들락날락하는 그런 어떤 인사적인 이동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인맥이 바뀝니다. 주변에서도 그리고 그런데 본인의 어떤 일적인 부분은 굉장히 바쁘고 어떤 허점이 별로 없네요. 일적인 능력은 아주 최고입니다. 한편 내 일은 잘 되고 있는데 본인의 일을 잘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기토입니다. 기토 우리 기토분들 가족이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하려고 하세요. 예, 뭐 사업이던 재취업이던 아니면 새로운 시험 준비를 한다 뭐 이런 선포를 할 수도 있고요. 나는 유학을 가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상대방한테 일단 본인 얘기를 하자면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마음이나 어떤 행동 이런 것이 좀 세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어요. 입방하에 오를 수 있습니다. 내 생각만 넘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본인의 일을 돕는 파트너가 들어옵니다. 추종자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 금일관들 할게요. 경금일관입니다. 경금일관은 내 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돕는다거나 내가 아예 재능 기부를 하게 돼요. 헌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이 좀 안 좋은 대립관계에 놓여서 법적으로 어떤 송사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일에 휘말립니다. 또 주변의 말을 듣기보다는요. 정작 본인은 다른 사람 조언을 잘 듣지 않아요. 오늘 하루 자신의 고집대로 일을 추진하게 되는 날입니다. 신금일관 하겠습니다. 신금일관은 본인의 일적인 실력보다는 포장이나 마케팅이 과한 날이에요. 그런 과한 시기가 되고요. 실력도 좀 따라줘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을 도와주는 분들이 주변에 아직은 많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계약이나 매매 같은 경우는 제법 그럴듯한 것을 얻게 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있네요. 자 이제 임수분들입니다. 임수분들은 장성한 자식이 중책을 맡게 돼서 기쁜 날이고요. 학업과 사업 등이 드디어 뭔가 구색을 갖추게 됩니다. 시작을 할 수 있게끔 뭔가 레이아웃이 갖춰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식이나 남편이 외부의 시선을 한몸에 받게 되는 어떤 좀 이슈가 생겨요. 뉴스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방송에 나오지는 않지만 뭔가 공적인 자리에서 칭찬을 듣는다거나 그런 어떤 좀 좋은 일이 긍정적인 일이 생기겠습니다. 오래 기다렸었습니다. 이제 계수분들 진행할게요. 계수분들은 일하는 터전에서 본인이 좀 작은 희생을 하게 돼요. 여름휴가를 못 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떤 물리적인 자리를 양보를 한다거나 하지만 조직에서는 더 큰 기회를 얻게 되겠습니다. 일적인 계약이나 승진 등이 시원하게 잘 되지 않고요. 뭔가 좀 보류되고 지체되고 나는 다른 사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정작 병원에 입원을 했다거나 아니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 등으로 계약에 대한 승인을 미룬다거나 그런 일이 시스템적으로 좀 안 맞춰져서 답답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가장이 건강이 좀 악화되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 병원에 간다고 해서 아주 안좋다거나 부정적인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가벼운 감기라던가 아니면 장염 증세라던가 이런 문제로 집안에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풀이를 해봤고요.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가끔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역을 이용하거나 사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운을 봐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월요일날 진행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주말로 옮기게 될 것 같아요. 평일에는 상담이나 강의에 집중을 할 것 같고요. 주말 밤에 가장 많이 보는 시청들 시간에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채널에 커뮤니티나 제 카페로 오시면 커뮤니티보단 카페가 더 나아요. 카페로 오셔서 제 공지나 이런 부분을 좀 자주 봐주시면 이런 흐름에 대해서 자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벤트 참석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모두 모두 힘내시고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날 문세 작업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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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